꼬막 별자다 속 터졌어 사방 통장 가방 무빙 칼질 맹독 마무리 딱풀 피 기타 프레스 벌집 이모티콘 슬롯 늘리려면 뿌려야 합니다. 이모티콘 슬롯 하나 늘리려면 25만원 킹모티콘 그러니까 이모티콘을 많이 쓰세요 무빙을 잘 못하시는군요 대멘님 5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악의광선 망단 탱샤 뭐임? 왜 탱샤 나오고 갑붕팅 갑자기 붕대 탱샤 또 pak 어 바로 진짜 안좋았다 진작 잡았어야 였는데 세모항 정밀 뭐? 정밀상이다 신경독 전광석화 불의의 일격 불의 불의 와 아 일러트 사기다 핑샤로 핑샤로 때리는 걸까 그래서 때릴 때마다 소리가 나는 걸까 안하네 손잡이 악몽불쾌 환영살인마 와 6을 6개 아니 땡 드림캐쳐 그릇 중간호가 재단원의 막을 쓰는 건 보수이니 중단원의 막으로 이름을 바꾸죠 다 겹다 빠져서 되게 애매하네 고개 탈출구 맹독 고개 탈출구 맹독 고개 탈출구 맹독 너 살런트 너브 약하다 신성 미라손 신성괜전 하면 되지 않을까? 미라소 세멍 아쉽다. 게임 길고 신성이라 게임 길고 약간 애매한데. 흡혈? 흡혈? 신성이 있다보니까 볼 필요 없을 것 같음. 아니? 아니? 또 출구 또 단 탈출구는 정말 참을 수 없어 누구든 맛을 보면 이렇게 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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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푸 솔략하 엘리트 더 잡아야 되지 않을까? 가쓰 칼질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일막에서 쓸만큼 썼다 흠 흠 음 아쉽다 여기서는 아이 천천히 흡혈하면서 가면 되니까 마름스 안사신경 카드를 변화시킵니다 표혈 바꿀까? 무쇠 카드 나온대 그러면 미단 비상단 추면은 할만함 할만함 무신 카드 슬이 탑 먹으면은 매단 도 봐봐 왜 안나와 잡독 아드 부상할 정도로 게임을 잘하는 그램린 리더 대단원 또다논 미친딜리 반살대단원 야당 숭매 숭매 아쉽네 아쉬워도 어쩌겠어 발놀림 발놀림 나올거라고 생각하면은 빙겨내기를 쓰는게 맞을거 같은데 공포 필요한게 많다 벤전이 제일 필요한데 벤전이 제일 필요한데 벤전이 아니 벤전이란다 뭐가 제일 필요하지 아 그래 걔도 아니 딜리아 마음은 고마운데 그거 아니야 저장 상담사 벤전이 제일 필요하지 Report 전파들 멈춰 보좌 도플갱어 괜찮다 도플갱어 괜찮다 아니 이런 너 두 개 들고가고 완살마무리 으어어 마드 저혈이 맞을 것 같은데 커피할까? 세모왕의 흡혈인데 커피 하나 깼다 아드 아드 왜 자꾸 나와 아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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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도 그리퍼 반사... 아니... 어... 음... 개선된 도박... 제발... 도산된 개박... 개도된 산박... 히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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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로반자를 넣으면 덱파워 센거 같은데 근데 저게 없네 귓집비가 없네 귓집비랑 계산된 노벽이랑 계산된 노벽 귓집비 두어장은 있어요 흠 든든한데 어쩌지 다음 턴 안좋은데 뭐 어쩌고 말고 어쩔 수가 없지 맞으면 되는 것이다 괜찮은데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리 개선된 도박 왜 체험판만 나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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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거 온다. 큰 거 온다. 큰 거 온다. 25만큼 12번. 펑스텐. 평상. 어... 악귀 저금통. 그 펴로 따서 갑자. 아니... 이론상. 그냥 115 유령영상 계속 뽑으면 온 무적인데. 최강. 대단원. 대단원. 죽은 건 나였고. 대단원. 대단원. 스른... 스른 두장. 대단원. 그거 완전... 개꿀인데. 대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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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카드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대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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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살나왔는데 이렇게 잡히면 어떡해. 대단원. 아니... 대단원. 음... 대단원. 내장 해체. 발돌림. 똥중. 쓰는 게 낫겠지. 이 똥중. 이반사. 아니 고개 또 났어? 아니 고개 더 집을 만하지 않나? 3예. 3예. 상점에서 발돌림. 집중. 예비. 고개. 집중. 반사. 고개. 대박. 강화는 고개나 발돌림. 네. 1위. 비힘. 2위.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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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 5시. 오중 꾸머치 느낌 나는데 아 제발 악몽아 이겨낸 12홍민척 여기다가 이제 닐리로 불쾌 뽑아서 악몽불쾌 때리면은 날팽이 좋아 죽는다 당장은 악몽이 할게 없네 잡을 수 있나? 있겠지 1,2,3,5밥 아 팽이 왜있어 팽이 처음 아니 팽이 처음 발동되어 있는 줄도 몰랐네 내 댁에 저런게 있었다고 아니 저거 언제 먹은거야 내 댁에 팽이가 있었어? 와 전반곡 선부댁 밑에 있네 평범스 한슬더스 아니 잠깐만 공격렙 공격렙 되게 셌는데 환영살인마가 없었네 없었네 질세길래 반살 있는줄 ись 인 fan 공격렙 체력좀 깎이면 흡혈하면 되니까 별로 부담은 없다 완전 혜잔데 사이런트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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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팽이 있는 줄 알았으면 고개를 조금 덜 샀어도 됐겠다 집중 맘껏 집어 써도 되겠네 강화할 기 없다 귀찌삐 또 사신경? 어차피 팽이 못 보니까 사도 되긴 함 팽이 본다는 건 어차피 말도 안됨 신성 제발 이런 이게 아닌데 저기요 네덕에 신성 없니? 아 뭐 신성이 좀 늦게 나올 수도 있어 이거는 별로 큰 문제는 아니고 신성이 마지막 턴에 뜨는 거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심장 잡 심장 잡을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지 음 음 음 너무한데 야 고개가 되게 저렇게 많은데 여기 밑에 다 처박혀 있는 건 좀 와 핸드의 고개 대장 심장이 제일 중요한 역시 창포스터 총에 하나 쓰자 그래서 독뽑구 창포스터 창포스터 킹 오 형상 웬만하면 이겼는데 깨시도 있고 라고 하면 이제 짐 억가 발동함 우두술 시선 포트와피 다음톤에 안맞기 때문에 한프리 맞을듯 인공물 까야 돼서 평상 남은거 다 털면 이긴게임이지 이긴게임 이지 결국에 서거는 안떴네 로산된 개박 형상 안써도 이기겠는데 너무 강하다 뭐 이거 딱히야 뭐 아무것도 필요없었네 신선은 차이다 이거 형상 안수고도 잡았네 아직 오토는거 뜨는데 아 아 심장호섭 심장호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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